RONNY'S FASHION ETH INVALUEATION RONNY'S FASHION ETH EVALUATION 오늘의 포인트는 뭔가요?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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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한번 해주세요 FITS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 9.9점 점 1점 어디갔어요? AUTER 아 아우터 입어보실래요? 입으면 0.1점 카즈아가스 제가 골랐어요 5...? GENESSENSE 아 좋아요 워우워우 지금 체감 190 태용이의 오늘 참 매력 뭔가요? 목걸이 팔찌 귀걸이 태용이의 신발을 높게 보고 있는데 새 상품 그러면 스태프 한번 보여줘요 이게 태용이의 오늘 아웃핏 10점 만점에 10점 10점 오케이 그러면 자니는요? 아 너무 길어서 카메라 안에 다 안 담겨 오늘의 포인트는 뭔가요? 오늘의 포인트는 원래 코트였는데 코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벨트죠 아 네? 아주 긴 벨트 제가 포인트 한번 찍어봐야 돼요? 어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 네 오늘 뒤태 어떤거요? 뒤태요? 아주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언제나 탄탄한 엉덩이에요 아니세요 자니의 옷은 패션은 오늘 10점 만점에 11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네 맞아요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패션 킹 네 오늘 윈윈의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윈윈의 패션 100점 백.. 뭐가 100점이야? 알려줘 윈윈의 얼굴 도영이는 오늘 10점 만점에 몇점? 10점 어걸이 배트 침발 완벽해 여기까지 이수윈의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자 저는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자 아주 좋았어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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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